자 네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쿵치따치 두둠치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영님. 이번에 사연을 보내게 된 쿵치따치 두둠치이십니다. 항상 좋은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조만간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방향에 고민이 있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꼭 붕어영님의 의견뿐만 아니라 혹여나 유튜브로 올라간다면 댓글로도 많은 분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 경북권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29세 남성입니다. 직종은 정자상거래 도소매업 현장기 팀장입니다. 경력은 2년 4개월 차입니다. 전 지방국립대 4년제 입문계열을 졸업했고 취업 때 답이 없다고 생각해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 지게차를 비롯해 자기증 시켰겠다는 걸 맺겠다고 연봉 2,600만원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했고 작년에 조금 올라 2,800정도 받았는데 올해 경영학화로 동결되었습니다. 단시엔 경력도 뭣도 없고 취선 패 마지막 단계 도중 취업 지원금 받으려고 집 근처에 원서 썼다가 합격해서 그냥 다니게 되었고요. 21년에 청년내의 채용공제로 시작했고 올해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약 그거 안되었으면 퇴사했을 것 같네요. 청년내의 채용공제로 생각하면 연봉을 3,300에서 3,400정도라고 생각해도 무과하겠네요. 회사는 연봉 빼고는 솔직히 괜찮았습니다. 사원이었지만 현장팀장급이라 업무에 자염도도 있었고 별건 없어도 스스로 고민하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보면서 나름 보람도 느꼈습니다. 실제 총괄하시는 상사이신 실장님도 열리신 분이라 업무에 있어 부담없이 제안하고 피디팩 받고 요청하는 사안들도 가능한 선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출퇴근은 걸어서 편도 30분, 대중교통 10분이었습니다. 복지도 냉장고도 있고 전자니지도 있고 과자, 음료수, 라면 같은 간식도 따로 눈치 안 주고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 좋고 야근 때는 저녁 때 지원해 줬네요. 야근은 거의 없고 오히려 일일이 끝나면 부담없이 보내줬습니다. 턱걸이 기구가 아정돼 있어서 점심이나 퇴근 찍고 운동한 뒤 퇴근하고 그랬네요. 회사에 대해 길게 쓴 건 의외로 큰 불만 없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작년 말부터 회사가 눈에 띄게 경영학과 상태로 갔습니다. 올해 1일로부터 권고사직 당하는 직원들이 생겼고 안 그래도 올해 4월 청년 내의 채용공제도 끝나서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3월에 현장기사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을 진행했고 전 권고사직은 아니고 전 희망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일하고 새롭게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회사에선 권고사직 처지를 해주겠다고 했고 퇴직금은 500만원 조금 넘게 받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내의 채용공제 1200만원은 4월이 만기인데 행정 절차 때문에 5월이 넘어가야 만기 신청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700만원 정도 가용 현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고민되는 부분은 첫 번째, 실업급여 받는 것과 상관없이 빨리 취직하는 방향 또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스펙싸우며 실업급여 계획 끝날 때까지는 대기업 중견기업 같은데 넣어보기 2번, 직무와 산업결정 3번, 근무지역을 어디로 하고 출퇴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도가 됩니다. 이직 고민을 풀어서 말하자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 신용만 하며 대기업, 규모 큰 중견 이상만 지원 뽑히면 좋고 아니면 실업,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준비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국비지원 교육 알아보는 방향이 있고 아니면 그런 것 상관없이 제가 생각한 최저기능선 연봉 3200에서 3400 이상 타지역이라면 기숙사 지원되는 곳 만 생각하고 제조업, 물류, 운송업 관계없이 지게차 쓴다는 곳 일단 계속 지원한다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뭣도 없는 상황이나 후자가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이직한 연봉으로 평생 소득이 고정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 고민입니다. 제가 솔직히 지게차 운전원의 취급이나 실태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요. 그리고 지게차도 전동 쓰는 곳이다 훨씬 무거운 무게를 다는 3톤 이상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조금 더 오래 일하고 소득을 높이려면 3톤 이상 디젤로 굴러가는 지게차를 몰아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지역은 원래 지방에 살아서 지방근무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현재 있는 대구, 경산, 칠곡 주변에 벗어나면 월세를 얻거나 기숙사가 지원되는 직장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경계권의 일자리가 많아서 아무래도 그리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전 경산의 부모님 집에서 함께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직장이 어떻게 구해질지 몰라서 앞서만은 1,700만원 중 2,300만원 언저리로 출퇴근형 경차를 구매할까 고민 중입니다. 제가 차를 잘 몰라서 최대한 싼거 위주로 구하고 싶고 또 차량을 타고 다니면 유지비난 보험 지출이 생겨서 그것도 고민입니다. 차는 직장을 구한 뒤에 사는 게 맞겠죠. 근데 또 계속 지방근무 할 것 같아 추후에 운전할 필요성이 생길 것을 생각해서 그냥 미리 살까 싶기도 합니다. 또 차를 구해야 하나 고민한 이유 중 하나가 주야교대를 하거나 야간 고정근무 직장을 구하면 찬양으로 출퇴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주야교대나 야간 고정근무에 대해서도 고민인 게 돈은 많이 주는데 주 6일 근무 플러스 52시간에 연장까지 하는 직장들이 많은데 저의 몸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도 올해 1주 빼곤 주 6일 출근이긴 하지만 근무 시간 자체는 점심시간 포함 주 40에서 48시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요새 일이 없어 신의 직장 마냥 40시간 일 안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적응하는데 고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시수정 250 이상은 받고 싶은데 그 이유가 현재 시수정으로 200만원 조금 넘게 받으면서 106만원 정도 저축비 투자로 나가고 90만원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생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90만원에는 제 휴대폰비 부모님과 제 보험비 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6만원 중에 50만원은 천연 희망적금 34만원은 연금저축이라 깰 수 없는 저축금액이고 10만원은 금 12만원은 달러로 저축 중입니다. 그래서 보통 남는 돈이 10만원 정도인데 개인 유흥비로 쓰면 남는 돈이 거의 없네요. 전술담배 이전 안하고 출퇴근도 걸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수정 250만원에 차를 구매하게 되면 50만원 여의 중에 차량 유지비로 좀 나을 것 같고 남는 돈은 생활비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월세를 부하게 된다면 기존의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드리던 10비 약 40에서 50만원은 양인을 부하고 제 월세를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숙사도 기숙사비 보통 있죠 월세보다 싸잖아요 만약 저 시수정 250에 직장인 식사지원 유리비 지원 주거비 지원이 일체 없다면 더 높은 연봉을 구해야 할까요 다시 정리하자면 1번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장을 천천히 구할까 또는 빨리 구할까 2번 물류현장직 지게차 운전원으로서의 커리어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까 아니면 물류직군에서 더 좋은 직무를 알아보고 준비할까 견욕이 낮으니 다른 직무로 전환할까 3번 근무지역과 그로 인한 출거 아 주거 출퇴근 문제를 어떻게 할까 4번 차를 구매하는게 맞나 5번 연봉을 솔직히 발표만 팔면 3400 이상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잡은 목표가 제가 보여준 스펙상으로는 솔직히 무리 정도인가 더 좋은 방향성은 없을까 보너스 저축과 소비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평가받고 싶네요 처음 언급한 국비지원 교육과 관련해선 전기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용접기능사 같은거 배우기 직무전화이나 밑바랏부터 다시 경력 쌓을 생각 다만 나이도 곧 서른이고 문과 계열이어서 여기에 올인하는게 맞는지 제 의문 제 천체적인 상황을 보고 답이 없다면 결국 이런 방향으로 새롭게 직무 공부할 예정 부모님의 고견 필요 참고로 유통물류관리사는 좀 큰 기업은 해당 자격증 우대가 많기도 하고 전체적인 물류커리어를 봤을 때 물류기획같은 부분이 상방에 열려있다고 봤습니다 상당이죠 수출입이나 무역은 영어가 안되서 기회비용을 고려해 빠르게 포기했습니다 내수부술 관련 회사에 합격하고 필요하다면 공부하겠지만요 글이 두서가 없고 잘못 쓴 것 같아 죄송합니다 긴 고민글 읽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재미있고 좋은 컨텐츠를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좀 빠르게 읽었죠 제가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분은 지방국립대 내가 보니까 안동대 생각이 나네 보통 경북대나 부산대면요 거점이나 많이 붙어요 근데 거점이나 많이 안 붙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국립대가 경상대 하고 안동대 둘 중에 안 한 것 같은데 일단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일단 자기가 가진 전공으로 취업을 못할 것 같아서 중소기업에 이제 치성표로 가서 그 내일 채용공제로 현재 회사에서 2년 동안 일하고 있고 2년 넘게 일하고 있고 2년 4개월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일 채용공정은 다 채운 상태고 근데 회사가 좀 어렵고 그리고 벌이가 좀 많지 않아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은 다른 데 가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본인 사는 지역을 벗어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 좀 그런 것도 있죠 사연자분 사연자분 혹시 채팅으로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야 못 벌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월천은 어떻게 봅니까 그거 자 잘 들으세요 월천 버는 지게차는요 회사에 소속된 지게차가 아니라 사업자를 따내는 지게차에 왜 보면 도로상에 큰 지게차 있죠 왜 전화번호에 적혀와가지고 그 지게차에 그 지게차 큰 지게차 있잖아요 그 여러분 있잖아요 아니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그분 사장님 그러니까 그 프리랜서 있잖아요 일감 따내가지고 하시면 공사 현장이나 아니면 이삿짐이나 기회같이 옮길 때 이제 오더 받아서 하시는 분들 그냥 회사에 종속돼가지고 회사 직원으로 그 지게차 모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못 봤습니까 공단같은데 가면 큰 지게차 있거든요 그 전화번호에 적혀가지고 엄청 큰 거 도로상에 굴러다니는 거 못 봤습니까 그거 엄청 비쌉니다 그 지게차 그 지게차 엄청 비싸요 지게차 그냥 그냥 지게차도 엄청 비싼데 회사에 있는 지게차도 웬만한 대형세나 저리 가랍니다 저거 그래 저거 아마 저거 돈 저거 뭐야 대출받을 사야될까지 아마 저 큰 지게차 한번 볼까 10톤 지게차가 현대에서 만들어진 게 2억 2천만 원이네요 2억 2천만 원 현대에서 만들어낸 노란색 극힘지게차 그게 2억 2천만 원이네요 중고는 한 1억 초반대로 있네요 웬만한 포큐레인 가격이네 일단 궁금한 게 본인은 그러니까 본인 사는 지역에서 너무나 부하고 싶죠 떠나고 싶지 않죠 사연자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니면 그냥 지게차를 아예 그냥 제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경기도 어디 보니까 지게차 기사를 못 본다고 하던데 안산인가 거기 보니까 지게차 사장님 나오셔가지고 큰 지게차만 자기가 지게차 열애두고 고려해서 기사를 모집하는데 기사가 안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베스트 같다고 그럼 본인은 지게차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요 그냥 물류팀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싶죠 자리가 있을 텐데 자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북권에 자리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물류팀 자리가 있을 거예요 자동차 회사는 물류팀이 다 있어요 지게차팀이 다 있어가지고 자리가 날 것 같은데 시간을 더 알아보는 거 어때요? 물론 근데 이거 하면 교재 근무는 해야 될 겁니다 빨리 취업하는 것보다 저는 되도록이면 좋은데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은데 회사 들어가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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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빨리 취업하면 이상한데 취업을 해 사실 지금 회사가 일하기엔 좋지만 급여적으로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급여는 굉장히 박봉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그래도 사람이 착한가 봐 월급에 그렇게 크게 욕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월급이 너무 작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얘기는 안 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세후 250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세금 떼고도 200만원 남짓이라는 거잖아 물론 일을 편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 단가라는 게 있는데 좀 작아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나마 내일 채용공제 저 1200만원 들어온 것 때문에 그나마 뭐 나왔는데 저거 없으면 정말 작아요 솔직히 말해서 단순 그냥 초보 작업자부터 작아요 이게 아 자기랑 맞는 것 같아요 저분은 지게차이들 자기한테 맞는 거래 지게차이들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대북 경북권에서 구한다고 치면 가장 좋은 거는요 자동차 부품 회사로 물류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아 자동차 물류팀 그러니까 자동차나 물류팀 쪽으로 부품 관련 회사 물류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뽑을 텐데 대구의 경창산업이나 SL 같은데 뽑을 텐데 형풍공장 같은데 형풍공장 같은데 물류팀 뽑거든요 그거 한번 지원해 보는 거 어때요 왜냐하면 그나마 1차 밴드 중에 경창산업이 정직은 잘 달아주거든요 물론 이게 계약지긴 한데 보수는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근무 강도는 좀 있습니다 2교대라서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상여가 윗배풀어거든요 상여가 윗배풀어서 뗄 것 다 떼도 지금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데 물론 교대 근무 해야 돼 2차 밴드 적절 물류팀 노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2차 밴드 적절에 나왔을 때 물류팀 같은 거 물류팀 자동차가 그래도 학력을 잘 안 봐요 4년제 이런 거 잘 안 봐 정직 부품 쪽이 그나마 아니면 주간 일하는 뭐 지게차 쪽 알아봐야 돼요 지게차 쪽 근데 보통 젊은 사람들 안 뽑으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 왜냐하면 보통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게차 일하다 보면 그래서 빨리 부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자리가 나오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좀 천천히 회사를 알아보고 지원을 해요 회사를 알아보고 회사나 복지나 그런 규모 수준 그래도 님이 그나마 좋은 거는 경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장점이야 이분이 좋은 거는 그래도 지게차 일을 2년 4개월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굉장히 메이트일 겁니다 저 나이 때 저 경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게차 그래서 아차리 공장 물리팀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중견기업 정도 해당되는 대신에 교대 근무는 어느 정도 각오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경북권에서 일단 중견기업 이상의 물리팀을 한번 볼까 제가 한번 볼게요 자리가 어느 게 나와 있는지 저는 중견기업 같은 거 차장 필요합니다 아 그 통금버스에서 통금버스 형풍이나 구지 쪽에 그래도 일자리가 많거든요 경산하고 그렇게 차가 있어야 됩니다 차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경산에서 형풍까지 차 있으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대신 기름값 좀 나오고 어차피 돈을 완전 적게 주고 이건 아니니까 여기 보면 보자 아 물류관리 같은 거 한번 내보지 물류관리 물류관리 여기 보니까 구미에 한 명 뽑네 농심 구미 공장에 보니까 요거는 삼교대고 물류관리 뽑네요 상경계열 본인 이문계열이잖아요 물류관리형 자격증 소리자 여기서 이거 그 자격증 따요 그 물류관리사인가 그 자격증 따가지고 그러니까 넓게 봐 뭐 지기차 기사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물류 관리팀으로 와서 물류관리 이 분야로 또 일하면 좋으니까 여기 보니까 구미에 농심 공장이 있거든요 지금 안 뽑는데 이전에 뽑았네요 여기 보면 정규대학 전문대 또는 전문제 이상이니까 님도 해당될 거예요 어 그러니까 물류관리팀으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나와요 농심 대구배송지점 물류관리진입 근데 이거 공고가 끝났어요 대구 지역 대구 서구네 똑같네 여기도 물류관리자기증 소지자 우대 나와있네요 정규대학 전문대 이상인 것 같아요 전문대 이상 그럼 닌 낼 수 있어요 물류관리사만 따면 물류관리팀으로 지원할 수 있겠네 여기 보니까 급여가 연봉 한 3,400에서 잔업수당하면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주 5위 근무구 3교대 3교대는 18시간 근무구 주말시는 3교대는 제가 봤더니 경북쪽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북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계차 일을 하면 지계차 일을 하면 아마 그 교대 근무는 해야 될 겁니다 교대 근무는 이미 지금 중앙근무가 있잖아요 대부분 뽑는 곳이 규모가 있는 곳은 교대 근무입니다 네 교대 근무 주가 많은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큰 회사를 가겠다고 하면 주야 일하는 건 각오하셔야 됩니다 기왕 들어갈 거면 어린 나이 때 규모가 있는데 들어가니 좋아요 네 규모가 있는데 기왕 들어가서 일하실 거면 큰데 가서 일하는 게 낫습니다 나이 먹으면 큰데 들어가고 싶어도 나이 때문에 안 받아줘요 NLF는 핫하잖아요 NLF는 아 NLF 물류 좋네 NLF 물류 NLF 물류는 아니면 저게 에코 프로비에 물류 좋네 그런데 한번 내봐요 대졸도 뽑아줄 거야 아마 대졸도 보통 일이 힘든 데는 일하는 데는 보통 대졸도 넣어준 데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잘 나가니까 대신은 들어가면 좀 가곤 해야 돼요 돈은 많이 줍니다 돈은 돈은 남부랄지 않을 정도로 줘야 2차전지가 핫하거든요 물이 아닙니다 물이 아니에요 물이 아닙니다 이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교대 근무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요 4천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교대 근무해야 된다는 거 아까 그 뭐 예를 들어 경창산업 같은 데 있잖아요 경창산업 이제 물류팀 들어가면 상위 600이잖아요 성과 조금 있거든요 그걸로 하면 이제 1년 다 채우면 1년 다 채우면 5천만 원이에요 대신에 이교대입니다 네 이건 그냥 넘습니다 이미 굉장히 뭔가 바라는 게 적네요 굉장히 겸손하네요 일단 보너스 저축과 소비를 잘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정말 경제관념 투철하네 보니까 쓸데없는 돈 안 쓰네요 저축도 하고 있고 저 월급 106만 원 정도 저축하고 있고 누군 저축 땡져나 한 푼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마통 뚫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무지역과 그로 인한 주거 출퇴근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일단은 일단은 회사가 만약에 어디 내가 지방 같은 데 했잖아요 합격을 했잖아요 그럼 차를 바로 사요 그날 바로 사요 고민하지 말고 그날 바로 중고차 매장 가요 그러니까 어느 괜찮은데 왠저를 봤어요 합격을 했잖아요 그럼 바로 사가지고 바로 연수하고 바로 이제 감을 익혀요 사실 뭐 차가 필요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자취를 해가지고 이제 통금버스 있는 데로 가게 되면 중견기업 이상 회사는 통금버스 다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이제 통금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내가 지고를 부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이제 내가 자리 잡으면 차가 필요 없긴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싶다 아니면 통금버스 이용하는 원하지 않는다면 차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어 통금버스가 운행되는지 안되는지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들어가면 알려주긴 하는데 뭐 통금버스가 이제 가는 방향에 내가 자취할 수 있는 곳을 부할 수 있으면 차가 필요 없긴 해요 그래도 나중에 생각하면 차가 있는 게 낫기도 합니다 돈이 좀 보이면 그래서 기왕에 큰 회사 지원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경력도 있겠다 큰 회사 자리팀이나 물리팀 지원해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잘 들으세요 사연자분 좀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실업급 받으면서 좀 공백기가 있어도 괜찮아요 공백기가 기왕 들어갈 거 이번엔 좀 좋은 데 들어가자 생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기는 그냥 내가 경험 차원에서 일한 거고 이제 나이도 이제 찼으니까 좀 큰 회사 한번 지원해보자 문업할 식으로 그러니까 한두 개 지원하지 마시고요 그냥 경북권에 괜찮은 회사다 생각하면 문업할 식으로 지원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걸리는데 면접 보고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물류관리사 자격증 자격증 따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야 이제 좋으니까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괜찮아 물류 말고 물류 자재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요 본인이 이거 좋아하잖아 내가 보니까 이 물류 쪽 일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굳이 왜 다른 거 찾으려 합니까 이미 지금 안 뽑힐 것도 아닌데 나이도 젊은데 이거 좋으면 이거 계속해요 이거 계속해 딱히 볼만 없잖아요 지금 하는 거 이거 계속해요 이왕 2분야 가겠다고 하면 그냥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요 그냥 이렇게 나는 물류 자재 쪽으로만 확실하게 노선을 잡겠다 왜냐하면 여기 전기기능사 공조 냉동 기계 정기기능사 있는데 맞아 이쪽은 내가 잘할지 못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큰데 나오면 지원하면서 물류 관리사 자기증 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제 그런 거 중견개비상의 물류팀 또는 물류 관리직 이렇게 자재팀 이렇게만 지원받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정리가 됐습니까 사연자분 사연자분 정리가 되었나요 그리고 본인이 고향이 좋으면 굳이 멀리 가지마 내가 봤을 때 돈 욕심이 그렇게 엄청나게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 엄청나게 많은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봤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그리고 좀 경제관련이 투철한 것 같아 보이좋습니다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좀 대학교 졸업한 건 좀 아깝다 대학교 졸업한 건 좀 아깝네요 맞죠 이런 이재화 생각해보면 대절 자격증은 아예 못 써먹는 전공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잘 생각했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지금 졸업한 걸로는 뭐 좀 힘들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그래도 국립되니까 등록금은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회사보다 좀 더 좋은 회사 좀 더 나은 회사 합격해서 제 방송에 나중에 합격했다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썰 네 번째 썰 네 번째 썰